olas費 수기를 빼야돼가지고 급하게 한번 무광ן 들어가 colleges 아직 부족한데 고드러야돼서 수기 빼려네 아 이게 에너지빨을 먹을까봐 뭐야 형 이거 뭐야 조립봉 어? 얼굴 좀 가량하게 남을까? 어 많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턱걸이도 되겠는데? 어떻게 생각해요? 어떻게 생각해? 몇 개야 지금? 열 근데 너무 빨리 나와라 열 열 세 한 손으로 내 한 손으로 내 한 손으로 한 숟가락 한 숟가락 해줘 한 숟가락 해줘 어 열 세 열 세 네 아 진짜 내 이거 안하라고 했네 억하 공룩 보이야 이게 오케이 어깨 한번 할게요 Impact 너무 붙잡아 이거 아 어깨 됐어 어깨 됐어 어깨 봐봐 어깨 됐어 우와 갑자기 어 펌펌 됐어 어깨 하얘에서 좋아요 하얘에서 지금 세트장에는 좋아요 하얀거 제가 좀 어두운 거를 많이 썼어가지고 사실 어두운 것보다 이번에 해보면서 조금 음 밝은 이런 분위기를 촬영하고 싶어가지고 하얘서 좋습니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헬스 잘 안하려고 해요 지금 왜냐면 귀여운 게 없어지지 않아요 정말 귀여워 자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왜 사랑을 반으로 발라도 하나가 될 수 있어 귀여운 꽃잎이에요 파란 꽃잎 파란 꽃잎 파란 꽃잎 파란 꽃잎을 그려줬습니다 왠지 아세요? 비밀이지 제가 키우는 친구예요 제이슨 헤이 제이슨 인사해 제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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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름다운 게 특이해요 차가운 게 특이해요 방금 좀 시적이었어 아 신 진지하셨습니다 아 제이슨 가자 오 잘 들어가 아 뭐였다 아, 주요?? 놀라는 게 이쁘다? 귀여운 걸 알아 와! 찍어, 찍어, 찍어! 보험 못 해 오옥! 아하하하하하 라이브릭 라이브릭 이ienie 괜찮아. 잘 나왔어. 아, 내년에 밥하고 싶어. 어우 이거 좋다. 너무 편하면 찢는다. 오우. 되게 나비 한 마리인데. 이번에는 이 정도만 딱 보여드리고요. 내년에. 제대로 식단 딱 해가지고. 딱. 멋있게. 딱. 그럼 어디서 턱걸이랑 먹어야 되는데. 어? 맞네. 턱걸이를 했네. 그래갖고 되게 괜찮네. 턱걸이를 했네. 아까 턱걸이. 한 손가락으로 했잖아. 아, 등근육. 이야, 등근육이. 나쁘지 않네요. 아니에요, 몸 그게 안 좋은데. 등이 예쁘게 잘 나왔어요, 사진이. 와. 다음에 준비해서 한 번 보여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언제 안 했지 뭐 했지 뭐. 네, 김재환의 다섯 번째 미니앨범. 자켓 촬영이 끝났습니다. 지금까지 찍었던 앨범들도 워낙 마음에 들지만 이번에 찍은 이 자켓은 지금까지 찍었던 것 중에서 가장 좀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. 굉장히 트렌디하면서 뭔가 앨범에 녹인 이야기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래서 너무나 마음에 들고 제가 마음에 들면 저희 민들이가 마음에 드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더 좋게 생각하는 건 저는 점점 앨범을 발매를 함으로써 뭔가 앨범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느낌이라서 저 자신으로써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타이틀곡 그 시절 우리는 이라는 곡을 제가 원하는 좀 트렌디함으로 자켓 촬영을 통해서 잘 스타일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. 오늘 촬영 아주 열심히 했으니까 저희 윈드 여러분들 많은 기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윈드 덕분에 이렇게 멋있게 촬영도 하고 너무 잘생겼습니다. 파이팅! 다섯 번째 미니앨범 파이팅! 사랑해요 윈드!